오늘 소개하는 경품 프로그램은 원더폭스 사에서 제공하는 dvd 비디오 컨버터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을 다양한 확장자로 변환할 수 있고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 된 비디오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간단한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치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리 다운로드 메뉴를 볼 수 있고 바로 하단에 라이센스 키와 함께 등록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까지 유효하다고 나와 있고 스크류 아래로 살짝 내리면 경품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용 개인 사용자에 한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언어 선택은 영어로 둔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Next를 누른 다음에 동의합니다. 클릭,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금방 끝납니다. 피니쉬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우측 상대에 있는 레지스터를 누릅니다. 라이센스 키 입력하는 부분은 경품 페이지에 있는 라이센스 키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레지스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나오죠? Yes를 누르면 라이센스 키를 등록하는 메뉴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Add 파일을 눌러서 영상 파일을 불러오고 확장자 변경은 상자에 있는 탭이나 아니면 썸네일을 누르면 변환하고 싶은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웹, 고화질, 4K, 그리고 오디오 파일 확장자가 있고요. 디바이스 부분에서는 본인이 재생할 기기를 여기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확장자를 다른 걸로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측 가다에 오면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본인이 선택했던 확장자에 관련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부분의 인코딩이라든지 해상도, 배율, 프레임, 비트레이트 여기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보면 VBR이 있고 CBR이 있죠? 이 옵션에 관련된 거는 구글에서 VBR, CBR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변 비트레이트, 고정 비트레이트 설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체크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딱히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측에는 로스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무손실 모드로 원본 파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사이즈 변경이라든지 용량을 줄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 인터레이스 관련된 부분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이 끝나면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아웃포트 폴더에서 저장 경로 확인과 함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픈 폴더를 누르면 저장된 폴더 경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점 3개 부분을 누르면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합치기 옵션을 체크를 하면 다수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옵션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런을 눌러 인코딩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추가 옵션을 살펴보자면 파일면 바꾸는 것은 이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 오디오 파일, 자막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에디트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사각형 테두리 부분은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자르기 가능하고요. 회전, 스냅샷 옵션을 통해서 캡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비디오를 누르면 유튜브나 기타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링크 주소를 붙여놓고 애널라이즈를 누른 다음에 추출하는 과정이 끝나면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 내려받으면 됩니다. 저장 경로는 여기에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속도는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받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소개했던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할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망치 아이콘을 누르면 옵션 설정이라고 해봐야 별다른 건 없고요. 하드웨어 가습기 사용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량 표시 이 정도가 되겠고 우측에는 옵션을 살펴보자면 앞서 설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하는 언어 목록에 한국어는 없습니다. 기타 다른 메뉴는 선택할 필요 없고요. 사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 컴퓨터에 컨버터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일단 요거를 설치하고 사용하시고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더 좋은 컨버터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걸로 변경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